좌표 북위 35도 29분 18초 동경 129도 4분 0초 북위 35.4833도 동경 129.06667도 35.4833 129.06667 양산 통도사 자장율사 진영은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초상화이다.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276호 자장율사 진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신라의 승려인 자장율사의 초상화로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렸으며 크기는 가로 96cm 세로 146cm이다. 얼굴과 몸이 약간 오른쪽을 향한 채 의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전신좌상으로 긴술이 달린 불자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긴술의 끝부분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고 의자 앞 받침대에 벗어놓은 신발의 색깔과 문양이 화려하다. 배경을 어두운 녹색으로 처리하였는데 붉은색의 의자가 잘 조화된 색의 대비를 보이고 있고 녹색의 장삼과 붉은색의 가사가 또한 뛰어난 색의 대비를 보인다. 녹색과 붉은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여 화려한 듯 단조로운 구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선순조 4년에 제작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